안녕하세요. 젠봉일기의 제니입니다. 올 여름 정말 너무 덥죠? 오늘은 무더위에 딱 맞는 아이템 3개를 준비해봤어요. 투명한 PVC로 만든 가방, 카드지갑, 충전선 홀더인데요. 가방은 길이 조절 가방끈으로 크로스로 매기에도 좋고 카드지갑은 투명해서 카드, 현금 등 내용물 확인이 바로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남은 자투리 원단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충전선 홀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투명한 가방 안에 보이는 내용물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봐요. 3가지 아이템의 기본 원단은 모두 PVC이고 가방에는 안주머니감으로 자투리 원단을 사용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오늘 블랙과 형광 오렌지 컬러로 만들 예정이라 안감도 집에 있던 코드류의 자투리 원단을 사용해줬어요. 부자재는 10mm 바이어스, 안주머니에 부착한 라벨, 롤지퍼, 웨이빙끈과 가방 고립감, 9호 아일렛 2세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안주머니를 만들어줄게요. 지퍼 겉면과 안주머니 겉면이 맞닿도록 올려놓고 1cm 시접으로 재봉해주세요. 지퍼를 겉이 보이도록 뒤집고 0.2cm 간격을 두고 상침해줍니다. 박음질이 안된 쪽의 지퍼 겉면과 반대편 원단 겉면이 맞닿도록 겹쳐주고 1cm 시접으로 박음질해주세요. 지퍼를 반으로 갈라주고 마찬가지로 지퍼 겉면이 보이도록 뒤집은 뒤 0.2cm 간격을 두고 상침해주세요. 안주머니 겉면에 라벨을 붙여줄게요. 라벨과 원단의 중심을 표시해주고 위에서 3cm 아래 부분에 라벨을 고정시켜주세요. 건넜ienne 오일을 붙이는 중심으로 전иход 81cm 기록을 받änborah custody at 스태丸이 많고 전 зовänner obst больш Audio musstice 이렇게 준비하고 오abb м이 하는지 이 crack량은 곁 lij heads Luego 오띠 interact Аng podem 음 existential 10cm 간격수 강하니ے 냄리소 garden 마 analyẩ 달에 돌 quantum 지퍼머리에 양쪽 지퍼를 살짝 끼운 뒤 손가락으로 톡톡 쳐주면 쉽게 넣으실 수 있으세요 지퍼 윗부분에 원단이 5cm 올라오도록 위치를 잡고 집게로 고정시킨 뒤 양쪽에 튀어나온 지퍼는 정리해 줍니다 10mm 바이어스로 안주머니 양옆을 재봉해주세요 저는 미리 접혀나온 바이어스를 사용해 줬어요 이때 바이어스는 위아래로 2cm 정도 여유분을 더 주세요 양쪽 하단에 남은 바이어스는 안주머니 위쪽으로 두 번 적어 박음질을 마무리해줍니다 양쪽 하단에 남은 바이어스는 안주머니 위쪽으로 2번 적어 박음질에 마무리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리 재단해둔 가방의 양쪽 윗부분을 바이어스로 재봉해주세요. 이때 한쪽 윗부분에는 중심을 맞춰 미리 만들어놓은 안주머니를 함께 재봉해줄게요. 안주머니 윗부분에 남겨놓았던 바이어스를 끼워 재봉해주시면 됩니다. PVC 원단 위에 재봉틀에 닿으면 착 붙어서 밀리지 않아요. PVC 원단을 재봉할 때는 반드시 테프론 노르바를 사용해주시고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PVC 원단과 재봉틀이 닿는 부분에 종이를 한 장 깔고 재봉해주시면 매끄럽게 재봉하실 수 있으세요. 바이어스 없이 PVC 원단끼리 박음질할 때의 팁은 뒤에 카드지갑 제작 과정에서 알려드릴게요. 카드지갑 제작 과정에서 알려드립니다. 양옆에 남은 바이어스는 잘라내주시고 원단의 겉이 보이도록 반을 접은 뒤 양옆을 바이어스로 재봉해주세요. 이때 위아래로 2cm씩 여유분을 남겨주세요. 양옆을 바이어스로 재봉을 받을 때의 팁은 남은 바이어스 4공 모두 가방 뒷면 쪽으로 두 번 접어 박음질 해주세요. 남은 바이어스 4공 모두 가방 뒷면 쪽으로 두 번 접어 박음질 해주세요. 가방 뒷면 쪽으로 두 번 접어 박음질 해주세요. 가방끈을 달아볼게요. 가방 입구 쪽 양옆 모서리에 미리 준비해둔 구호 아일렛을 달아주세요. 바이어스에서 2mm 간격을 두고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PVC 원단의 아일렛 위치를 잡아줄 때는 원단 위에 아일렛을 올리고 꾹 눌러 자극을 남겨주세요. 그 다음 남은 자극의 중심에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PVC가 하드한 원단이니 가위집을 조심스레 넣어서 아일렛 직경만큼 구멍을 뚫어주세요. 너무 구멍을 크게 내면 아일렛으로 고정이 안되거나 가방이 찢어질 수 있으니 세심하게 작업해주셔야해요. 아일렛 몰드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우측 상단에 링크로 올려둘테니 필요하신 분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초록작투를 꺼낸 김에 충전선 홀더도 함께 만들어줬어요. 자투리 원단은 가로 3cm, 세로 12cm로 재단해줬습니다. 원단의 양 끝부분에 스프링 도트를 달아주면 완성되는 정말 간단하지만 깔끔한 아이템이에요. 스프링 도트 몰드의 자세한 사용방법도 우측 상단에 링크 올려놓을게요. 한쪽에 스프링 도트에 보이는 부분을 먼저 달아주시고 반대편 같은 위치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pvc 가방은 투명해서 내용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현대인들 풀수품인 충전선도 이렇게 홀더로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보일 수 있어요. 길이 조절 가방끈을 만들어 줄게요. 웨이빙 끈은 135cm 길이로 잘라 양 끝은 라이터로 정리해주세요. 끈의 겉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잡고 길이 조절 버클에 영상과 같이 넣어주세요. 빼낸 끈은 2cm 안으로 접고 버클에서 2cm 떨어진 위치에 고정 박음질을 줍니다. 반대편 끈의 끝을 가방 고리에 아래에서 위로 넣어 빼주고 영상과 같이 길이 조절 버클에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가방 고리에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고 빼낸 끈의 끝을 2cm 접어 고리에서 2cm 떨어진 위치에 고정 박음질을 줍니다. 길이 조절 가방끈이 완성되었어요. 만들어둔 가방을 가져와 아이렛 구멍에 가방 고리를 연결해줍니다. 정든 작업실에서 판매중인 3cm 가방 고리 세트와 구호 아이넛을 사용했어요. 크기가 딱 맞아서 PVC 가방에 가방 고리감 없이 제작이 가능했어요. 바로 카드지갑을 만들어 볼게요. PVC 원단과 라벨 15mm 스프링도트 2쌍이 사용됐습니다. 가방은 바이어스 끈으로 사방을 둘러줘서 재단면이 안보이지만 카드지갑은 바이어스 사용을 하지 않아서 깔끔하게 재단칼로 재단해줄게요. 한쪽 윗부분에서 6cm 내려온 지점을 표시하고 반대쪽 아랫면을 표시한 지점까지 접어 고정해주세요. 진짜 PVC 원단 재단하는 꿀팁이에요. 테프론 노르바를 장착해주세요. 가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PVC 원단은 재봉틀에 닿으면 매끄럽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종이를 한장 대주셔야 해요. 그 다음 패턴 뜰 때 사용하는 부직포 원단을 위에 올려서 함께 재봉해주세요. 테프론 노르바를 사용해도 간혹 밀리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리 접어놓은 양쪽 옆면을 1cm 시접으로 재봉해주세요. 이렇게 부직포가 함께 재봉되었어요. 이제 부직포를 찢어서 떼어내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재봉되었죠? 양쪽 옆면은 0.2mm만 남기고 잘라내주세요. 덮개 부분을 반으로 접은뒤 오서리 부분을 곡선으로 잘라내줄게요. 미리 준비한 라벨을 덮개 부분 안쪽에 위치를 잡아 재봉해주세요. 저는 라벨 쪽에서 재봉해주고 부직포를 밑에 함께 재봉해줬어요. 원단이 잘 밀리지 않을 때는 앞부분에 원단을 살짝 들고 뒤에서 당기듯이 재봉해주면 됩니다. 잘라내주세요. difference 우선 양쪽에 스프링 도트를 달아 마무리 해줬어요 스프링 도트 다는 방법 영상은 다시 한번 우측 상단에 링크로 올려놓을게요 PVC로 만든 3가지 아이템이 완성되었어요 무더운 여름 PVC 소품과 함께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